반대, 첫번째 아시아 치킨이 바로 10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경기 결과부터 안내해드리고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인트 좀 보면은 22점 가져갔고요 한 방에 아니 이게? 그리고 배안고파팀도 치킨은 못먹긴 했지만 치킨! 경기중이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밀베 걸린다예. 1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과연. 과연! 미래에서 왔어요. 과연! 미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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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반대로 서버니 걸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나요? 와! 와! 온열이가! 다 위대한 신장이에요, 팀의 온열이가! 여기서 쓰러졌고요. 이동합니다. 맞았어요. 맞종욱이. 수류탄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맞종욱! 맞종욱 이거! 맞종욱 예정받지 않네요. 맞네. 근데 양념은 했어요. 아끼다. 찬해가! 몽테나, 몽테나. 네, 몽테나. 몽테나의 술툰이 퍼지면서. 이게 2층 측에서 때릴 수 있는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회하는 건데요. 네. 게니스가 위대한 심장의 리더. 초아트. 다숙박도! 허예나를 부러! 어? 예나짱이! 다숙박을! 네. 그래서 여기서... 아! 아이고! 진담이 연하겠네요. 네. 아니, 지금 말하자마자. 아이고, 지금 바로 발라버렸어요. 와! 킹 오브 루시! 위대한 루시! 자, 루시가. 매서웠습니다. 네, 예나까지. 아, 이러면은. 와, 이거 또 잡아요. 예나를 부러! 지금 반파됐어요! 네. 자, 최호를 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키를 몇 키라도 내는 게 최선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우! 요, 와! 자기장이 근데! 오우! 많은 팀들을 벗어났어요. 오우! 오우! 제니스! 제니스, 제니스. 제니스, 제니스. 자, 끊어내고. 대동나베가 프로게이머 선수입니다, 제니스. 대동 위에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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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와! 제니스, 제니스! 근데 이 팀이 무서운 게 뭐냐면 김대휘 선수의 별명이 미라마의 김대휘거든요. 이거 참고 아니면 개미지옥으로 걸릴 텐데 이거는 토종규링 입장에서는 너무 최고의 자기장이 걸렸거든요. 거쳐가거든요. 이거 분명히 인원을 채압궈서 매치했을 거다. 세아 코앞으로 하동을 뚫어. 근데 구석길은 일단 김주 죽었고요. 세아가 하얀평이라도. 토종규링이 뒤쪽 때려줬어요. 나오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고. 자 전하의 수류탄 좋은데요 이거. 전하 좋은데요. 전하! 그러면 세아가 찍으러 가야죠. 잠깐만 이거 대휘가 합류하니까 귀신같이 막아나요? 어어? 야 윤철? 어어? 아니 지금 1위다. 구석기가. 구석기. 귀신같이 10등으로 광탈하나요? 대휘가 왔더니. 어 전하가! 연료통 터트렸나요 이거? 바닥 불났죠? 아! 구석기! 광탈! 대휘가 오자마자! 아! 그리고 복합보리가 어 너희 자식 비웠어? 반대편 정리한다고. 어 이렇게. 전술 방패로. 전술 방패로 바퀴도 지킬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거 뚫어내려면 화력 좀 넣어야 되더라고요. 운을 막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방패까지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갑내기가 어? 시간 좀 벌고 있죠?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좀 살리는 느낌이 나요? 맞습니다. 배 안고파도 지금 주변 상황 체크하면서 맛있게 킬 포인트 먹을 수 있는 상황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합보리도. 복합보리도 큰일 난대요? 으으으으으! 팍 프로. 팍 프로 외로운데요? 팍 프로. 자 đểicy. 아. 다시 가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술반보다 높아요 김성태? 디지구팔이 한번 찔러가지고 진짜 좋은 자리 다짐 먹었어요 지금 여기서 돌아가면서 위치 좀 바꿔주나요? 김성태의 움직임 보세요 딜을 경기하고 있어요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수록된 전설 김성태 중요한 위치를 뺐는데 성공하기는 들어가자 김성태 코다닥 물판정받아서 네 번째 서클이 바뀝니다 네 번째 서클은 아래쪽으로 걸리겠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네요 제리스 한번 훑으러 가는 거죠? 이건 훑으러 가는 것 같죠? 이거 참고쪽에 간 한번 보나요? 제리스가 딸 딸 수도 있어요 참고 많이 걸렸어요 복박포리 최종적으로 치킨은 어떤 팀이 먹을 성혜유유 투컷이 투컷 진짜 왜 성혜유유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나 보다 그리고 박포로 와요 박포로 지나갈 수 있나요? 투컷 굉장히 어려워요 숲장군가 오서 맞아요 건너편에는 스쿼드가 계속 도전을 할 거거든요 오하가 쓰러진 상황이고 위에서 석이 그리고 수피가 그리고 여기 창고까지도 도전 위에서 힘 뿌리면서 아니 이러면 배안고파가 꿀빠는데요 배안고파가 완전 꿀빠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대가 위에서 싸원도 알면 그리고 제니스 제니스가 와요 호에나는 프로에 제니스를 풀어 제니스를 풀어? 제니스를 풀어? 이렇게 맛있다 킬 하나 더 먹자 토종규링도 약간 위험하잖아요 상공안도 공략 들어갔으면 기절이었는데요 들어갔으면 매섭게 들어가는데 수류탄 들고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거 말씀하셨던 배안고파가 가만히 숨죽이고 남쪽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전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상대하게 된 다른 팀들이 창고를 바라볼 수 있는 해우소에 멈춰있고 피오와 에스카가 지금 DG98 지금 이브가 메인팀 못돌게 막고 있어요 네 자 이메쟌 던져주고 위에서 샤암진다운 아웃둑 야 이걸 와 이게 지금 팀들이 엄청 터브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킬 점수만 있으니까 아니 지금의 킬 점수만 있으니까 제니스랑 알파카는 개인 출장 나가가지고 킬 포인트를 완전 다 쓸어먹는데요 맞습니다 아니 호에나는 프로 이 정도의 기량 인격 양독은 큰일 났는데요 알파카 계속 킬 먹고 있어요 네 지금 잘 먹고 있고 호에나는 프로 제니스 제니스가 좀 다 아는데 제니스가요 와 속까지 기절 네 이거 박사장 뭐 우승 한번 노려보나요 상금 한번 노려봐요 인서클하고 있는 철색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까지는 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탁구에서 영원히 싸울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아니 태민 보여줄게 태민 가장 날 따온 범 네 자 들어갑니다 자 CC무비만 해서 우와 잠깐만요 근데 녹아버렸는데요 예 지금 녹았고요 예 뿅하가 그냥 엎드려가지고 쏴버렸는데 헤드상 긁히면서 태민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 거리가 좀 짧아요 스쿼드들 간의 맞대결이 코앞까지 온 것 같은데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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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붙었고 자 여기도 지금 붙었어요 자 창고를 뺏어낼 수 있다면 치킨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들어가서 배 안고파 자 에스카 각 보고 있습니다 자 노리고 있나요 지금 들어갔으면 여기서 만들어 낼 수 있나요 하연병 와 에스카 불붙었대요 근데 에스카 쿨탄 에스카 상자 틈 사이로 쏠 수 있는 각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자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들어 2대2 자 들어온어요 자 바짝 때리고요 이정호 아 에스카 돌아와서 에스카의 파 그리고 유투민재 들어오면서 자 들어오고 지금 이번에도 손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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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아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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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현곱과 김동진의 해석대로 예측대로 치즈볼 예측을 박살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2부가 메인 팀이 이번 매치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부가 메인 2부가 메인 2부가 메인 2부가 메인 1도 좋아요 1사피 2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지금 닝둥양폭 팀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전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뿅양님께서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 를 할 거 같거든요 배현진의 수두탄 배현진 배현진 괜찮은데요 배현진 와 기절이 안 됐어요 엎드려서 근데 이거 배현진이 안 쓸어먹습니다 와 배현진 아니 들어 남았는데요 야 국가대표 수두탄 네 서곡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번에 한 병 남았죠 한 병 남았죠 박란잉이 일어나서 이번에 박란잉이 오 에스카 에스카 해녀단의 박란잉이 해석단의 수정을 그렇죠 철색은 기절이에요 배현고파도 디즈구팔이 칼을 뽑았어요 그렇죠 2부가 메인 2부가 메인 자 엠틀구 연막탄 총 쓰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필드 전개하고 있는 배현고파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고 배현고파가 좀 불리한 구도로 보이는데 누가 슈퍼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나요 에스카가 에스카가 이부가 메인을 견제 슈퍼플레이를 와 철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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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성황태풀이면서 연막탄 사이사위로 여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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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북쪽에서 북쪽에서도 난리났어요 북쪽에서도 아이고 양폭이 큰 데미지를 입었어 근데 디즈는 8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부가 메인 지금 2명 기절 더 배그가 킴성태를 살리나요 살려냐,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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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배현진 배현구파에 디즈고팔잉 어 괜찮은데요 이거 위에서 하나 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오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회장님 보냈어요 회장님 보냈어요 회장님 보이나요 화가 단단히 났거든요 네 여기서 숨죽이고 디즈고팔이 혼자 해야 되고요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맞붙어서 회장님을 보내고 대우성 그룹의 오아가 회장님을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둘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몰랐을 때 들어와요 하나 잡고 에스카 와라 괜찮은데요? 1대3대2 지금 298만 어떻게든 공략이 되면 이거는 수적으로는 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난이도 맞아요 차 뒤에 있는 거 모르나요? 이거 둘 다 실리겠네요 알지 않나요? 알 것 같은데? 알아요 양쪽으로 에스카 배양고파 경기력 못가요 배양고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야야 야야야 이렇게 되면 오늘 생긴 돼 오늘 생긴 돼 에스카 지금 나린도 체력 9밖에 안 남았어 들어가서 터뜨릴까 지금 체력파 택고 미칭 플레이 배양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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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원 배양고파 우와 배양고파 기가 막힌 디라마를 써내려갖고 오늘 두 번 연속 김동류 해선의 예측이 천장에 맞아떨어졌어요 대단합니다 직기 두 마리 예측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배양고파 막 이런 소름돋아요 뭐야 감사합니다.